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주식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기업을 공략하는 부분으로 한번 바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표본적인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저한테 조금 눈에 띄는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이웃은 좀 봐야겠다 하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까지 노트 시리즈를 꾸준하게 출시를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노트 시리즈 말고 이 노트를 폴더블로 교체를 하겠다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총 현장에서도 노트 시리즈가 올해 이제 출시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갤럭시 노트에 대한 출시는 어렵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성비 높인 갤럭시 A 시리즈에 대한 첫 언팩 행사를 열면서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 이 노트를 어떤 부분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 결국에는 폴더블에 대한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노트 시리즈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갤럭시 노트 폴더블 1 폴드 1에는 우리가 이제 이 펜이 있었고 대신 이제 2에는 펜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얇게 되면서 이 펜이 또 사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3에는 이 펜이 추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는 폴더블에 대한 수요 자체가 800만대로 늘어날 것이다. 애초에는 400만대였는데 지금 목표치를 더욱더 상향을 하고 그에 따른 발주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대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 조안에서도 좀 더 개별적인 선별적인 과정 자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폴더블이라는 관련된 부품주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봤던 것은 이 메탈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 메탈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장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장힌지 같은 경우에는 KH바텍이라는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 외장힌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외장힌지가 다치거나 또는 고장이 나게 되면 또는 부러지면 그것을 수리할 때는 액정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내장힌지는 뭐냐면 빳빳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폴더2 같은 경우에는 각도별로 이제 접히는 것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빳빳하게 다 펼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해요. 그것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메탈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 액정 같은 경우에는 깨지면 상당히 비쌉니다. 대략적으로 이 폴더2 같은 경우에는 약 60만원 정도 하는데 외부 액정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내외에요. 그만큼 내부 액정이 중요하고 현재 이 내장힌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요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힌지 공급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변화가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KH바텍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괜찮나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KH바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꾸준한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를 올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KH바텍은 월봉을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여기에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를 기점으로 조정보고안이 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단기 고점마다 계속적인 이제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시그널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지금 기간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과정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만에 지금 신고가를 조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올라왔었는데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내장 힌지 메탈 플레이트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우선은 갤럭시 노트에 대한 단종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폴드2를 쓰고 있는데요. 폴드2를 쓰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펜이 없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인터넷에 호환되는 펜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펜이 너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트 폴드3에 대한 출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조가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삼성의 의지예요. 그러면 연간 400만대, 800만대 이상을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런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선도하는 업체입니다. 애플은 시작도 안 했지만 애플도 2022년부터는 폴더블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삼성과는 기술적인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내부 힌지라든지 외장 힌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폴더블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당 부분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폴더블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최근에 탄소배출권이 2006년도 이후에 신고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에 지금 2006년도에 2006년도, 2008년도에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더 고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때 시장이 들썩들썩 했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현재는 신고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뉴스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생산되는 부분 우리가 대기업들이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에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수소차 말고 수소차 충전소뿐만이 아니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일본에서는 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개념도가 등장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진흥원에서 이 암모니아 연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 것에 대해서 암모니아에 대한 합성을 거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암모니아와 수소를 따로따로 분해를 해 가지고 수소만 남는 것은 연료전지, 가스터빈, 내연기관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암모니아를 통해서도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휴캠스 같은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 KC 코트렐이라든지 또는 한솔 홈데코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탄소배출권 관련된 기업들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후손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모멘털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생산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휴캠스라든지 또는 워닝머티리얼즈 최근에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죠? 바닷본역부터 주관 바뀌는 자리였고 후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탄소배출권을 본다면 KC 코트레일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서는 여기서는 하반경직성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하락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한수룸 데코도 조종은 꽤 많이 줬어요. 그래서 조종은 여기가 한계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2만 2천원대에서 2만 3천원밴드가 매직가격을 말씀드렸죠. 그게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올려내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이 탄소배출권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현재 경기보양책을 했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럼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 것이냐 바로 친환경 일자리 정책이에요. 그럼 그 친환경 일자리 정책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친환경에 대한 얘기 그리고 탄소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거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정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휴캠스라는 기업을 한번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런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사업 자체가 상당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오일이디나 또는 플렉서블에 대한 이런 소재에 대한 개념들 자체가 지금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B2B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기업 간의 거래가 여기에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수요 자체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재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포커스를 좀 더 맞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던 것이 원익 QNC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는데 원익 QNC 같은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라는 대만의 반도체 장비업체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원익 QNC는 반도체 코어치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NX에 납품하는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장비업체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장비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재업체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국산화 소재 관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고가곤역에서 추세를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토 마스크를 생산했던 SNS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현재 다지고 돌려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고 돌려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재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함께하는 기업은 또 이녹스 첨단 소재는 또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방에 위치되어 있는 자리에요. 바닥곤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돌아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상승이 된 가능성을 높여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발주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장비 업체들이 그렇다는 것은 소재 대표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을 뒷받침해 줬던 것이 바로 이 반도체 소재 부분이었는데 이 반도체 소재는 여전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파른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렛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와우넷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번 해 보실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